조이세요, 딱 맞게.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가장 큰 다이소 속초점에 왔거든요. 과연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을지 쇼핑하러 가시죠. 방금 영상 보셨죠? 속초에 가장 큰 매장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갔다 왔습니다. 속초 매장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서울 고속터미널에 있는 매장의 물건의 개수는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고속터미널 가세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털어온 제가 소개하는 베스트 아이템들을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나 탁자 물론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요즘에는 멋스럽게 인테리어 형식으로 서랍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 요렇게 3M으로 테이프가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책상에 있으면 쫙 하고 붙이는 거야. 그리고 얘를 열었다 닫았다. 여기다가 펜도 넣고 메모지도 넣고 얘는 중형이고 얘는 대형입니다. 두 가지 형태를 샀고 써보니까 좋은 게 얘가 아예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 땡겼을 때 끝까지 빠지지 않으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오 되게 편하다 편리하다. 그리고 쏙 책상 밑에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 인테리어적으로도 깨끗하고 좀 정리 좀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득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란 삶을 때 이게 완숙인지 반숙인지 아니면 아예 안 익었는지 헷갈리실 때 있죠. 요거를 넣고 같이 끓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에 있는 요 선이 반숙 1까지 와 그러면 어 조금 익었다. 반숙 2까지 와 그럼 어 반숙 완숙까지야. 그럼 완숙 그래서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삶은 달걀을 만드실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고 삶은 달걀로 장조림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쓰시는 에그타이머 천 원입니다. 이 규조토의 제형을 가진 이런 제품들 욕실에서 써보신 분들 있으세요? 욕실 앞에 발판으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칫솔 거치대, 비누 받침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얘가 흡수를 해? 말라? 그러면 얘가 막 곰팡이가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안 썼었어요. 칫솔질을 하고 이 물이 툭툭툭툭 묻은 상태에서 거기에 꽂아놓으면 당연히 여기에 계속 곰팡이가 쓰는 거야. 내가 그거를 계속 신경 쓰면서 계속 닦아줘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는 규조토인데 거기에는 곰팡이가 쓰지 않는 거예요. 얘 진짜 건조 잘 되는데 맞구나. 수분을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를 시켜버리니까 화장실 욕실의 그 습한 환경에서도 곰팡이가 잘 안 썰어요. 비누 받침도 은근히 여기 막 눌러붙으면서 곰팡이 옆에 옆에 사이사이에 막 끼는 거 알죠? 처음에 그냥 딱 봤을 때는 뭐 그냥 별로 이랬는데 써보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욕실에 칫솔 꽂이 특히나 추천합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안 열리는 뚜껑에 딱 꽂아주시고 이 뚜껑 사이즈 상관없이 조이세요. 딱 맞게. 그리고 이렇게 열려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여성분이라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음식 얼룩, 케찹, 소스, 음료 즉시 즉시 묻었을 때 지울 수 있는 싹스틱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거든요. 저희 의상실에도 있고 소매 슥슥슥슥 지나가면 이게 지워지는 싹스틱 하나쯤은 구비해 둡시다. 사실 올해부터는 집에서 집밥을 많이 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식료품을 사 왔는데 봉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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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다리가 너무 많은 거야. 쓸 때마다 이걸 집게로 찜었다가 뺐다가 그럴 때 쓰기 좋은 봉지캡을 사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쓰기가 너무 간편해. 그래서 봉지를 세모난 모양으로 자르셔서 주둥이를 딱 맞게 끼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공기 잘 안 통하게 딱 알맞게 되어 있고 쓰실 때에도 이 가루가 막 질질 흘러내린다거나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처음에 장착을 잘 하시면. 근데 봉지캡 맞아도 기본형과 대형 이렇게 종류별로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사 오시면 되고 두 개에 천 원입니다. 운동화에도 서로 걸으면서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고 음료도 먹고 뭐 하다 보면 흘리기도 하면서 점차점차 더러워지죠. 이거 있으면 진짜 잘 닦이면서 어쨌든 그날 묻은 때는 그날 지우자 라는 심상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지어볼 수 있어요. 얘도 50매나 들어오는데 천 원밖에 안 해. 얘 하나 구비해 두시고 이렇게 보석 모양의 예쁜 아이스트레이가 18구짜리 루비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 얘가 실제로 훨씬 예뻐요. 이거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따라란! 루비! 내가 루비는 없어도 얼음은 루비를 먹는다. 자 루비 얼음으로 우리는 맛있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귀엽고 뭔가 사랑스러운 얼음으로 맛있는 아메리카노, 차 저는 아이스 시원한 거 좋아해서 이런 거 넣어서 마시면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택배 많이들 오시죠? 그러다 보면 코토칼이 필요해요. 코토칼 같은 거 다용도함에 이렇게 넣어두셨다가 쓰실 텐데 얘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엄청 작지만 실용적인 미니 커터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보셨던 이런 코토칼에 비해서 1분의 1, 3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돼요. 심지어 심질 리필까지 10개를 포함해 주니까 얘 진짜 오래 쓸걸요? 두 개 들어있고 천 원밖에 안 하니까 택배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무조건 사 오시기 바랍니다. 얘는 예전에 어디 와인 가게 갔더니 와인잔에 각자 재밌는 이름도 쓰고 별명도 쓰고 하고 싶은 말도 쓰고 하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DP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어! 나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해가지고 이거 사 왔거든요. 여기 이런 와인잔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잔이나 이렇게 와인병에 이렇게 집에 사실 유리나 거울이 좀 커다란 게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메모 화이팅! 스마일! 요런 거 써놓으면서 매일매일 긍정의 기운을 받아가시는 거죠. 요렇게 다양한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건요 물티슈로 너무 잘 닦여. 거울이나 유리병, 유리잔 쓰고 닦는 거 걱정 안 하시면서 재밌는 문구 같은 거 써주면서 마시는 것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요거 진짜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발포제로 되어 있는 과탄산소다, 구연산, 배수구 클리너 과탄산소다는 세탁 및 표백, 얼룩 제거에 좋아요. 얼룩덜룩한 옷이 신경 쓰일 때 큰 대야 같은 거에다가 물을 1L를 넣고 하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에 담가 두셨다가 세탁하시면 엄청 깨끗해지고요. 얘 발포구연산은 사용 용도가 엄청 다양해요. 일단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분무기 있죠. 물 1L에 발포알 하나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수시로 쓰시는 거예요. 양변기, 세면대, 화장실 유리, 싱크대 이런 데 막 칙칙칙칙 뿌리면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얼룩대가 엄청 잘 지고 냄비 같은 거 새로 사고 어떻게 세척을 해야 되지 고민되실 때 물 충분하게 넣어주시고 이거 발포 하나씩 담가주세요. 그리고 물을 끓이세요. 그러면 소독이 기가 막히게 잘 되니까 우리 집에 청소하실 때도 좋고 새 그릇이 왔을 때 닦기도 너무 좋으니까 구연산 보시면 꼭 득템해 오시고 발포 마지막 배수구 클리너 보이지 않는 배수관의 오염물과 악취를 간편하게 제거 물때, 악취, 곰팡이 이런 거 사실 보면 막 소름이 쫙 돋아서 막 그걸 없애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너무 좋은데 너무 신기하고 직접 써보니까 너무 유용해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가면서 온 집안을 뽀득뽀득 깨끗하게 당추드려요. 그 와중에 얘도 다이소 건데 실리콘 호스 끝에 추가 달려 있어서 여기 끝에 있는 것까지 쓸 수 있다 이거야. 그치? 잔여물까지 사용 가능. 이거 국내 특허 받았네. 2,000원에 득템을 해봤습니다. 식품용 제습제예요. 집에서 견과류 따로 넣어 드시는 분들 혹은 김 같은 거 집에서 많이 먹는데 눅눅해진 이 반찬과 바삭함을 잃은 견과류는 안 먹게 되고 버려야 되나 아까운데 하게 되죠. 그래서 유리통이나 이렇게 타파통에 넣어 놓으실 때 식품용 제습제를 같이 넣어 놓으시는 거.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해 봤는데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마른 김이나 이런 거 잘라 놓으실 때 이거 하나씩 타파통에 같이 넣어 놓으시면 오래오래 보관을 바삭바삭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림판이 필요 없는 다리미 장갑이에요. 딱 내 손을 딱 갖다 대고 여기를 이렇게 스팀 다리미 해둬라도 손이 절대 안 뜨겁고 내가 옷을 이미 입고 있어. 그러면 이 안쪽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리미질 하는 거. 그러면 내 허벅지도 괜찮고. 은근히 이게 옷 입었을 때 다리미질 하려고 하면 다시 벗는 게 귀찮거든요. 모르겠다. 그냥 나가 하는데 하루 종일 이 구깃구깃한 옷이 신경 쓰일 때 있죠. 너무 좋아요. 얘는 꼭 하나 갖고 계세요. 얘는 컬러로 세정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뿌렸을 땐 파란 거품이 나와요. 파란 거품이 나왔다가 흰 거품으로 변하면 세척 끝! 이렇게 호수도 얇게 되어 있어서 틈새까지 막 세척할 수 있어요. 이거 빼면 넓은 면의 분사까지 가능해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텀블러 사실 그때그때 세척을 또 잘 안 해주면 물때나 혹은 이 색이 좀 변질될 수 있는데 이게 또 설거지를 하려고 수세비로 확 넣으려고 하면 특히나 손 큰 남성분들이나 주둥이가 조금 작은 텀블러는 세척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척할 거 없을까 해서 들고 온 분리가 가능한 집게병솔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 테스트해본 결과 얘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쏙 들어가서 여기를 슥슥슥슥슥슥슥슥 근데 얘가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고 좀 쫀쫀한 제형감이라 귀뚜루마뚜루 되지 않아. 이렇게 빼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해서 넓적한 면 이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가로로 혹은 그냥 이거 하나로 이렇게 세척을 하시기에도 괜찮고 수세미 같은 거 딱 집어가지고 또 씻으셔도 되고 분리가 가능해서 얘 갈아 끼실 수도 있는 분리가 가능한 집게병솔 올리브영에서 여러 가지 패드를 소개해드렸지만 다이소 패드를 안 써볼 순 없었습니다. 어성초 진정 착붙 패드입니다. 80매나 들어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있죠? 근데 5,000원밖에 안 해요. 가격 너무 착해요. 근데 패드의 원단 자체가 엄청 얇아요. 근데 사실 얇은 패드를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얇은 패드는 밀착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딱 붙였을 때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건 사실 툭 하고 떨어질 수 있는데 대신 많은 에센스를 머금고 있겠죠? 근데 얘는 진짜 가볍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닦아내듯이 쓰시기에도 너무 괜찮고 잠깐 화장을 하시기 전에 아니면 혹은 머리 말리기 전에 이런 얇은 패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당기네? 건조하네? 하시는 분들 휘뚜루 맞뚜루 쓰실 분들이라면 2만 원, 3만 원 넘어가는 패드 말고요. 다이소 이 패드 너무 괜찮으니까 얘는 좀 쟁여놓으셨다가 막 얼굴에도 붙이시고 닦아도 내시고 하시면서 수정 화장하실 때도 되게 좋거든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100개 100개 들어있는데 길이가 길게 10mm의 길이로 이렇게 넓은 면적의 섬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수정 스틱 하나 그리고 얘는 진짜 콩알만해. 2mm의 솜이 얇고 불필요한 낭비 없이 수정하실 수 있는 2mm짜리 하나 이렇게 사왔는데 얘가 10mm고 얘가 2mm 작은 걸로는 딱 여기 밑에만 우리 마스카라 번지고 아이라인 번지고 주름 사이사이 파운데이션 끼고 뒤에 뒷트임 할 때 눈썹 화장할 때 고칠 때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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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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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청소할 때도 여기 쓰라고 써있더라고 여기 이렇게 귓구멍 청소할 때 이럴 때 쓸 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활용도가 너무 뛰어나요. 물론 면봉도 집에 저도 있죠. 근데 면봉보다는 좀 더 미세한 부위를 이렇게 수정할 때 수정 스틱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1,000원 밖에 안 하는데 100개나 들어있어. 대박이죠. 완전 해자템. 무조건 보이시면 사오세요. 얘도 보이면 꼭 사오세요. 얘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이제 쇼호스트 방송국에 분장팀이 있어요. 분장팀 선생님들이 거기 다이소 그거 있어? 그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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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내가 다 갖고 와. 그거 없어? 막 이런 전화를 제가 몇 번을 들어서 언니 뭐? 얘가 사람들이 막 보자마자 막 다 털어가고 특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너무 잘 써서 다이소에서 있으면 막 왕창왕창 다 사오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완전 대란이 일어났던 웨지 스펀지인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촉촉한 물광 피부예요. 물에 적시면 커지는 퍼프라고 따로 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쓸 때도 물론 너무 좋고 이게 물에 적시면 바로 뽕 하고 커져요. 말캉 말캉 말캉한 느낌? 그래서 완전히 처음에 촉촉하게 피부톤을 겨울 정리를 할 때에는 이거 완전 물에 적셔서 쫀쫀한 퍼프로 그리고 나서 마무리 좀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좀 매트하게 결 정리를 하고 싶다. 이거 쫀쫀한 걸로 톡톡톡톡톡. 천원밖에 안 하는데 24개나 드리니까. 아껴 쓰실 분들은 사실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두 번씩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웨지 스펀지 보신다면 꼭 사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속초까지 가서 털어온 다이소의 베스트 아이템 리뷰였습니다. 보시다가 어 저거 괜찮은데 하신다면 캡처해 두셨다가 다이소 가셨을 때 꼭 득템을 해오시고 요즘에 제가 다이소 여러 군데를 시장 조사 겸 다녀보니까 핫하다고 하는 제품들은 막 솔드아웃이 돼서 동네 다이소에서는 살 수가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 조이면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쇼핑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꽂아주시고 만능인 건 좋은 건 이 뚜껑 사이즈 상관없이 조이세요. 딱 맞게. 그리고 이렇게 열려요. 딴 김에 하나 먹을게요. 얘 제가 선물 받았는데 직접 만든 복숭아 통조림. 핸드메이드. 저 처음이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우와 복숭아 통조림. 피디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유리나 거울이 좀 커다란 게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메모. 자 화이팅. 스마일. 긍정의 힘. 떴다 떴다 비행기. 종이 비행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